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비 판변TV의 박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잔금 미지국과 자동해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255-614 판결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주택조합 상고를 했고 피고가 토지소유자입니다. 파악이 환송됐죠. 한번 보시죠. 이 스카이DNC라는 부동산 시행사 이런 사람입니다. 이 스카이라는 회사가 2016년 8월 12일 날 피고와 토지 지분을 3억 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으로 3,700만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원고는 2016년 11월 22일 날 스카이로부터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스카이가 토지 매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포괄양수도를 받아서 다 계약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약금 11억, 잔금 8억 5천만원을 스카이에게 넘겨준 거죠. 넘겨주고 토지 건별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일주일 지체할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스카이하고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있는데 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수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직접 매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스카이라는 별도 회사를 통해서 매수하게 되는 이런 관련입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2017년 5월 1일 날 피구와 이 사건 지분을 3억 9천만원에 매수하게 됩니다. 다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서 계약금은 기지급한 3,700만원에 대체를 하고 잔금 3억 5천만원은 2017년 5월 31일 날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약정을 뭐라고 하냐면 잔금을 내가 혹시라도 3억 5천만원에 한 달 안에 지급을 못하게 되면 계약금 전액을 피구에게 귀속하고 추후 다시 합성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을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을 끝나게 버린다. 이렇게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원고가 잔금기를 지급을 못했어요. 그리고 2017년 10월 30일 한 5개월 뒤죠. 30일 날 2억원. 3월 9일 날 나머지 5억원. 그래서 잔금 5억원 이렇게 3억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전액을 공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부는 2017년에 됐고 나머지 잔금은 2020년에서야 그제서야 변제공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계약 해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렇게 2017년 5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약정서상에 잔금 및 지급 시에 당연히 계약금은 귀속되고 추후 다시 합성한다 라고 하는 그 약정이 과연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기일까지 취재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의 제공으로 이행의 제공 이행의 제공으로 이행 지체가 안일한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동 해제되는데 대부분 두 가지를 들고 있죠. 이전 등기 서류를 묻지 않고 계약을 완전히 실효하겠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도 해제된다는 그 문구가 있거나 두 번째 수회에 걸쳐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끼고 이행을 확약하면 불이행 시 자동 해제를 가압성에 특약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잔금을 한 번 밀었다가 또 예약장하고 또 예약장하고 또 예약장했을 때 마지막에 이번에 지금 못 하면 자동 해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행 제공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행 제공 없이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자동 해제 취재의 약정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행 제공 없어도 된다는 약정도 없고 그 다음에 수회에 잔금 기입이 연장된 사정도 없다. 그런데 소주 소유자인 피고가 이행에 제공을 했다는 사정이 없어요. 서류를 줬다라는 이런 계약이 없어요. 따라서 해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2017년 10월 그 다음에 2020년에 잔금 다 지급했고 그럼 잔금 지급 다 끝났죠. 그리고 동시에 항병이 있기 때문에 지원 소득을 발생 안 합니다. 이행 직체를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잔금 다 지급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약정은 판례는 그 효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만 자동 해제가 인정되고 자동 해제 약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해제 약정이 있어도 여기에 안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행을 제공을 하면서 이행을 제공을 해야 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매매 계정을 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자동 해제 약정을 문헌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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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